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기는 저희 양파입니다. 마늘반 옆에 이렇게 양파를 심었는데요. 예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는 양파를 좀 많이 심었어요. 총 400개, 500개 가까이 심은 것 같아요. 그렇게 사서 심었는데요. 양파가 하나도 안 죽었어요. 정말 거짓말 안하고 하나도 안 죽었어요. 전부 다 살아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올해는 이렇게 날씨가 조금 가을 날씨가 따뜻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양파가 이렇게 봄에 양파가 자라듯이 이렇게 쑥쑥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자랐어요. 진짜. 양파 심을 때는 이렇게 키가 크지는 않았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키가 커가면서 이렇게 양파가 자라고 있습니다. 원래 제가 모종을 심으면 꼭 이렇게 죽은 그런 모종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저희 남편이 심으면 이런 모종이 하나도 안 죽고 다 잘 살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모종 심는 거는 주로 남편이 많이 심기는 해요. 시간이 이제 될 때는 심어주는데 또 시간이 안 될 때는 제가 심거든요. 근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 꼭 차이가 나더라고요. 양파도 남편이 심었는데요. 하나도 안 죽고 이렇게 잘 살았답니다. 양파가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가지고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